안녕하세요. 저희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통해서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저희가 2006년도 때의 그런 희열을 2011년도에는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. 그런 아쉬움을 저희가 분명히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아픔들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두 경기를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비록 보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경기장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1차전의 그런 경기 결과 저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저희는 또 2차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또 1, 2차전을 통해서 우승팀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반드시 고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 거고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2차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. 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보시고 계시는지는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은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트로피를 가지고 올 거고 그동안의 그런 아픔과 그런 치욕들 그리고 그런 눈물들이 저희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축구장에 오셔서 경기를 많이 봐주시고 또 챔피언스 리그가 좀 더 의미를 크게 가지고 또 얼마나 큰 대회인지를 몸소 느껴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챔피언스 리그를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우승을 열망을 하는지 같이 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경기장에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몸이 부서져라 경기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